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.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. 꿈꿔? 아유, 잘했어. 아유, 잘했어. 어, 갖고 왔다. 갔다? 어?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. 뭐? 뭐, 애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? 과연 그럴까?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날레미가 최고다. 너무 예쁘잖아. 사부인,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. 저 자식 뭐라카노? 니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. 아영아.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. 지영씨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. 지영아. 너하고픈 거 해?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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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